이렇게 내 뼈는 아저씨 나 장소를 보고 참 쉽게 하네 우리 교육에 선전을 안하는게 일본하고 적대적개심때문에 나온다 응 그래 그니까 한국도 베트남은 저것이 아니라 30년간 전쟁하고도 베트남하고 되려보면 시장중재가 활성화한다 응 베트남인구 8천만이란다 베트남인구 8천만이란다 베트남인구 8천만이란다 8천만이란다 인도네시아가 2억이나 베트남인구 8천만이란다 베트남인구 8천만이란다 베트남인구 8천만이란다 지금 남중국에 지금 문제 때문에 한국이 빨리 들어가고 있다고 응 베트남인구 8천만이란다 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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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 이제 자기 아버지 공산주의 노선을 합성한 것 같아. 그 애는 또라인가? 중국이 미국하고 부탄이 미국을 생각하는 모양이야. 국민들 전체가 일본의 적개심을 통해 동조한단 말이야. 동조해가지고 다음 집권당이 되겠다고 그래서 중국을 갖는 거라. 그거는 절대 잘못이야. 나라 망신 명령이라. 일본의 적개심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되니까 뭐라카노? 그거를 없애야 되니까. 적개심을 과외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모나만. 국민들한테 와서 와서 모르는 국민들이 일본의 적개심을 정책을 갖다가 없애고 위안부 사태도 별은 안 돼. 국민들한테 이제 무nahme차를 쓰는데, 이제 먹을 저희가 다 먹으러 갔다가 더 먹으러 왔는데. 또 또 먹고싶어내, 바삭으로 덮압을 놓아라. 라벡, 고국, 공주들한테 다 먹으러 왔다. 다 먹으러 왔다. 지금 아시rsون, 고국, 고국... 희 آ음... 굽 ab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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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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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